깜가미술적으로 논란이 된 이른바 파두 사태 이후 기업 공개 시장 분위기가 좀 어수선합니다. 이 가운데 올해 마지막 코스피 상장사에 도전하는 DS 단석이 내일부터 수요 예측을 진행합니다. DS 단석은 이번 상장을 통해 최대 공모금 1,086억 원을 모을 계획입니다. 상장 후 예상 시가 총액은 최대 5천억 원이 연말 IPO 시장에 남은 마지막 대여급 기업입니다. 시장에서는 DS 단석 IPO 흥행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고 있는 데다 다각화된 사업 모델이 긍정적이란 이유에서입니다. 자원순환기업 DS 단석은 바이오에너지, 배터리 리사이클, 플라스틱 리사이클이 주력 사업입니다. 여기에 회사가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2차전지 리사이클과 2세대 바이오 디젤 부문 성장 가능성도 높게 점쳐집니다. 통상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장 직후 유통 가능 물량도 24%로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IPO 시장에 만연한 묻지마 투자 분위기가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DS 단석이 올해 마지막 코스피 상장사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데일리TV 심영주입니다.